권리금 많이 주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도 판판이 깨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월세가 싸면 쌀수록 좋은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자리, 둘째도 자리, 셋째도 자리이니라. 여러분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구식고정관념은 하루라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위 10%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90%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식고정관념에 사료잡혀 카페를 차립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었으니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망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왜 망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머지 10%는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창업을 준비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말도 안 된다. 나는 얘기를 들을 게 뻔하니까요. 덕분이 내가 오늘 할 얘기처럼요. 현실을 보시죠. 자영업 폐업률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얘기는 자리와 상관없이 대부분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라 온라인 시대입니다. 그러니 좋은 자리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점포자리의 가격은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죠. 보증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니까 우선 논회로 하면 손해나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권리금과 임대료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자리 얘기를 하려면 권리금에 대한 덕분인의 생각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권리금에 대한 영상을 미리 찍어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권리금에 대한 덕분인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이런 이유로 권리금이 있는 점포는 계약하지 마라. 네? 권리금이 없는 자리는 유동인구가 없다고요? 그 말은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인다고 해야겠죠. 사람이 많이 다니면 좋은 자리 같고 대박날 것 같고 그렇죠? 물론 흠이 진 골목에 있는 매장보다 손님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임대료가 높고 비싼 권리금도 지불해야 되겠죠. 결국 투자금 회수를 언제 하느냐인데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료변 자리가 골목에 있는 매장보다 결코 투자금 회수가 빠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유동인구가 곧 손님, 구매자였습니다. 대료변이 아니라 흠이 진 골목에 있으면 거기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것이며 또 안다고 해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덕분인에는 16년 전에 첫 카페를 차례뜨렸습니다. 그 카페는 망해나가기로 유명한 자리였습니다. 다른 분들이 세 번 내리 1년 안에 문을 닫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원인은 우리 건물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움푹 들어가 있어서 손님들이 가게 앞을 지나가도 가게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였죠. 당연히 권리가 있을 수가 없죠. 무권리로 계약했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해 보려고 움푹 들어간 곳에 푸른 잔디도 깔아서 눈에 띄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목이 안 좋았는지 오픈 첫날 손님이 11명이었습니다. 30편 매장에 직원이 5명. 한 달 전부터 인사법에서부터 메뉴 교육까지 완벽히 무장하고 기다렸었는데 말이죠. 오픈 첫날 하루에 11명.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죠. 한 달을 꼬박 전단을 돌렸는데도 효과가 없더군요. 덕분이 내의 첫 매장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들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여기까지만 하고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손님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매장에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목적성이 분명한 소비를 합니다. 대류변을 지나다가도 소비를 하려고 하면 스마트폰을 검색해서 맛집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즉 유동인구의 대부분은 구매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내 손님으로 만들려면 내 가게까지 구매를 이어지게 만드는 새로운 동선, 구매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구매 루트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그냥 가까운 데 들어가서 소비를 했거나 또는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거나 했었다면 요즘은 정보와 추천, 소통을 모두 온라인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중을 따지자면 덕분인에는 온라인 7, 오프라인 3 정도로 생각합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권리금 많이 주고 좋은 자리 들어가도 판판이 깨지고 나오는 겁니다. 어떠세요? 아직도 권리금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에 대해서 이것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IT하는 사람들이나 할 것 같고 그런 거 알면 내가 IT 사업을 하지 왜 카페를 하겠어? 카페는 오프라인이니까 손님만 맞이하면 되니까 좀 쉽지 않겠어? 50대 이상 분들은 특히나 더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제 카페 사업은 온라인에서 결정하고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구매 결정을 온라인에서 한다는 거죠. 하지만 또 다행인 것은 온라인에서 구매 루트를 짜는 것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찍을 영상인 덕분인의 마인드 마케팅 편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으면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내 카페를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페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구매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특별하고 호감이 가는 물건을 고르고 후기나 소통을 통해서 구매를 결정하죠. 똑같습니다. 특별하고 호감이 가는 물건 그게 바로 컨셉이라는 겁니다. 왜 덕분이 내가 컨셉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컨셉이 차별화되지 않고 손님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구매 루트를 짜기도 전에 손님의 외면을 먼저 봤기 때문에 구매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이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제 다시 생각해 보죠.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월세가 싸면 쌀수록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학고방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낡은 것은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색 있는 장소로 승화시킬 수 있죠. 카페 자리를 찾고 계신다고요? 권리금 없고 월세가 싼 매장을 고르십시오. 그 중에서 스토리가 묻어나올 만한 그런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스토리가 나올 만한 자리? 그게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덕분인의 마인드 다음 편이 스토리텔링 편입니다. 자 오늘의 요약 정리! 1. 장사는 몫이다라고 하는 구식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2. 90%는 모르고 10%만 안다. 왜 망했는지 모르는 자가 될 것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아는 자가 될 것인가? 3. 유동인구의 대부분은 내 손님이 아니다. 요즘 소비자는 정보의 발달로 목적성이 분명한 소비를 한다. 4. 내 손님으로 만들려면 내 카페로 오게끔 만드는 확실한 구매 루트를 짜야 한다. 5. 구매 루트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 있다. 6. 온라인에서 구매 루트를 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앞으로 덕분인의와 함께 배워보자. 7. 온라인에서 내 카페를 차별화하고 특별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컨셉이다. 8. 컨셉을 손님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텔링이 덕분인의의 다음 영상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놓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틀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변화와 발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덕분인의 마인드 4편 자리편을 마치겠습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에미야! 덕분인이 한 번 더 갈랐겠구나! 구독과 좋아요는 눌렀는데 알람 설정 안 눌렀구나! 구독 주말! 좋아요 주말! 알람 설정 주말! 요즘에 안 되죠? 한 번 더 갈린다! 이리와서